송출호 울산시장 선거 송출호 울산시장 선거, 아주 부정선거의 전형적인 사례죠. 대통령의 오랜 친구를 돕기 위해서 청와대 자체가 총동원되다시피 한 그런 부정선거가 지행된 것이 송출호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사건입니다. 질질 끌었죠. 질질 끌어가지고 또 이 사건을 김미리 판사라는 사람이 맡아가지고 몇 년 동안 뭉개가지고 결국은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송출호 씨가 아마 이번에도 또다시 울산시장 광역시 시장으로 출마한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표를 얻을지 이번에도 또 사전투표 조작을 할 수 있을지 사전투표 조작이 없으면 표를 얼마나 얻을지 두고 봐야 되는 것이죠. 송출호 울산광역시 시장은 청와대 선거개입 개판에 재판 불주 쪽했고 법원의 담당 판사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 이렇게 했고 그 관련 사실을 잘 아는 울산지장의 한 변호사는 법정에 나와가지고 인사전행을 황운화 전 울산경찰청장이 그런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해서 좌천시키는 그런 인사전행을 청와대 특감반장에게 제보였지만 후속 절차가 내려지지 않았다. 이런 걸 보면 권력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제 자신은 이렇게 권력을 탐하거나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의도나 이런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찍부터 그런 부분에 손을 털렀지만 참 이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불법과 부정을 자행하고 결국은 쇠고랑을 차고 감방을 가는 이런 숱한 사람들을 한국의 건현대사에서 지켜보면서 도대체 권력욕이라는 것이 뭔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송출호 울산광역시장은 그야말로 감방으로 가겠죠. 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범한 제가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고인이 송출호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에 불출석했고 저희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사가 이 정도 이야기할 정도 되면 선거가 바쁘기 때문에 재판에 불출마하겠다. 그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못마땅해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것이 바로 공소장에 드러난 일목요연한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수사 하명사건 부정선거인 거죠. 권력이 개입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한 그런 아주 4.15 부정선거의 아주 작은 단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울산광역시 시장선거에 송출호 씨가 황운하 현 민주당의 국회의원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청탁을 하고 수사청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이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수사 상황을 10여 차례 이상 정도 계속해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 덕택으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아마 그 덕택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되었고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되는 그 과정도 보면 대전시 중구 자료를 보면 이 은근 후보하고 이렇게 경쟁했는데 그 경쟁 과정이 상당히 사전투표 조작이 아주 확실한 그런 증거물로 포착된 바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모든 것이 불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전모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송출호 울산시장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현직시장을 수사해달라에게 청탁하고 청와대 민정수실이 김기현 범죄첩보서를 가짜로 만들어서 경찰에 하달하게 되고 경찰은 그 가짜보고서에 따라서 김기현 수사를 진행하면서 청와대에 18차례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전 경찰청장이 자기 의도대로 김기현 수사를 진행하지 않자 관련 담당자를 좌천시키는 그런 종류의 사건이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출석한 인물은 황운하 전 경찰청장이 좌천시킨 좌천시킨 그런 인물의 친한 지인이 되는 변호사가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가 법정에 출두해가지고 정인신문에 응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정모변호사를 정인으로 불러가지고 신문했는데 장 변호사는 울산지방경찰청 진흥범죄수사대장을 지내다가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수사가 미지단한 이유로 2017년 10월 황운하 더불음유당 의원에 의해서 일선 경찰서의 수사 2개장으로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윤모 씨의 고교 후배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좌천을 시켜버린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자기가 의도한 대로 김기현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윤모 씨의 고교 후배가 이날 법정에 출두한 장모변호사입니다. 장모변호사는 자기의 고교 선배가 되는 윤 씨와 관련해서 나눴던 대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진 2020년 1월 2일쯤 좌천된 윤모 씨가 뜬금없이 황운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화를 낸 일이 있냐고 묻자. 그러자 장 변호사는 화를 크게 내지는 않았지만 황운하에 의해서 좌천된 윤 씨가 법정에서 정인으로 참석했을 때 진술을 잘해달라는 지도로 전화한 것 아니겠냐는 정도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전 의원 사건의 수사팀이 교체되던 당시에 검경수사건 갈등의 대표적 탈의했던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수사하던 울산청 팀원도 교체되는 일이었다고 진술했다. 고래고기 사건의 피의자 변호를 맡았던 장 변호사는 이 두 사건의 담당 경찰들이 지구대 등으로 좌천되는 것을 보고 당시 청와대 특감반장이었던 이인걸 변호사에게 제보했다고 정언했다. 이인걸 특검반장은 정인으로부터 피고인 황운하의 무리한 수사진행과 인사전행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이것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박형철 당시 청와대 반부배 비서관에 보고했고 박형철은 이것을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내용 관련해서 정인이 특감반장으로 들었던 내용이 있다고 질문하자 장 의원으로서는 이런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정언합니다. 그러니까 정인이 반부패 비서관식에 알린데도 불구하고 고위강직자 감찰은 반부패실이 아니라 백원우가 감독하는 민정실의 행정소속관이 울산에 내려왔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모든 게 청탁을 통해서 이루지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담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안성준 시민은 진작 끝냈어야 될 선거관련 수사와 재판이 지나치게 늦어졌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사법부의 죄 또한 죄가 적지 않습니다. 벌써 마무리돼야 될 송철호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건은 지금까지 끌어가지고 결국은 송철호 씨는 임기를 마치고 다시 또 최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참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이번에 이제 새로운 선관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다시 노태학 대법관이 이렇게 임명이 됐습니다. 정말 이 제도는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이 되고 지역선관위원장이 지법의 가장 높은 판사들이 되고 또 선거 무효소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그야말로 전형적인 일종의 이해충돌 사례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그것을 공정한 재판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말이 참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참 이번에 우리가 좀 고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부정선거를 진행하는 데 명목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 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뭐죠 나중에 선거 무효소송의 재판 담당자가 되니까 어떻게 그것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수문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초심을 잃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오늘 좀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 인간들이 있죠. 인간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양아치 스타일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그런 유행의 사람들을 잘 알죠. 세상에는 양아치 유행의 인간이 있고 그다음에 치사적 인간이 있고 그 사이에 어느 점 정도에 사람들이 속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동갑내기 동년배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게 되면 연세대학교 교수님을 지냈던 그런 정상적인 아버지를 돕고 그리고 본인 자신이 또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서울법대를 나왔고 물론 검찰 내부에서 활동했던 것을 두고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를 표현할 수 있지만 대단히 정상적인 인간인 거죠. 양아치 인간과는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불입니다. 양아치류의 인간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인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을 하려고 보니까 반대자가 너무 많고 방해물이 너무 많으면 그때 본인이 주춤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고 그냥 믿음 반, 의심 반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것이죠. 양아치 류의 인간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양아치 인간들을 참 그동안 5년 동안 많이 지켜봤습니다. 지금 노정희 씨가 하는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공정과 무슨 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노정희 씨와 양아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양아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면 이런 종류의 발언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